끝!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평상시에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이런 샵, 저런 샵들에서 신박한 물건들을 싹싹싹 찾아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서 산단 말이에요. 찾다 보면 재미있어 보이거나 특이해 보이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한 박스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재미있고 특이한 물건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출발! 제이제이티비 지금부터 이 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저거 도대체 왜 샀어 싶은 것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계란 흰자 불리기! 일단 얘네를 좀 씻어올게요. 약간 좀 감기 걸린 마녀같이 생겼어요. 술을 드셨는지 아프신지 코끝이 빨개요. 아! 아픈 거다! 사람이 감기몸살 걸려가지고 막 아플 때 어떻게 됩니까? 콧물 흐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이거 젓가락으로 좀 뚫어줘볼까? 아 진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셨네요. 빨리 어디 들어가서 쉬셔야겠어. 누워계셔야겠어. 콧물이 요렇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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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을 다시 들여마시면 어떻게 코는 풀어줘야 돼요. 흔들어도 계란이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답답해서 못 쓰겠어. 답답해서. 모양새는 분명히 재밌거든요? 근데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흰자가 걸러냈다고 보기 좀 민망할 정도의 양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몸이 아프셔서 그런지 일을 제대로 못 하시네. 자 그러면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여워요. 병아리야 병아리. 이 병아리의 뇌 부분에다가 계란을 딱 떨어뜨려주면 이거 좀 잔인하다. 얘가 알을 깨고 나왔을 텐데. 입으로 뱉는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토하는 거야 그럼? 토를 하고 있는 병아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얘는 분리가 잘 돼요. 이거는 흰자가 거의 안 빠져있다시피 한데 얘는 그래도 꽤나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있는 토하는 병아리는 나름대로 잘 뱉어낸다. 근데 노른자가 이렇게 뱉어내... 이렇게 당기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한 번 해보셔. 흥! 안 되잖아. 어? 안 돼. 안 돼. 병아리. 아 병아리는 잘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놓도 꽤나 분리를 잘 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제품은 프링글스 양말. 이거는 무슨 양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링글스 양말. 스타킹스럽기도 하고 축구 양말 정도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양말인데 이거를 신으면 거의 뭐 걸어다니는 프링글스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이거. 한 번 워킹 한 번 해봐. 벌써 뭔가 프링글스 냄새가 나는 건지. 만두가 와서 냄새를 맡잖아요 이렇게. 뒤에다가 미리 감자칩을 하나 숨겨놔. 그다음에 친구 만나면 안녕. 오늘은 왠지 프링글스가 먹고 싶지 않니? 그리고 여기서 프링글스를 꺼내서 줘. 빵 터진다 이거. 식사 중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응가를 할 때 뭔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서 게임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이름하여 수도쿠 휴지. 휴지에 수도쿠 게임을 할 수 있는 숫자판이 있어요. 이게 똥 싸는데 옆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힘 주다가 오늘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휴지를 뜯어놔. 살짝 접어놓고 여기에 3, 여기에 2, 1. 할 줄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똥 싸면서 할 수 있는 휴지라고 합니다. 저처럼 수도쿠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미로 게임 휴지. 스도쿠 휴지랑 마찬가지로 똥을 싸면서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로가 끊어진 쪽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쇄를 했을 때 한 칸에 딱 한 게임씩 들어가게 돼 있었으면 퀄리티까지 팍 챙길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응가가 잘 안 나와. 좀 오래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미로 게임이나 좀 하면서 힘을 줘볼까? 아 막혔어? 다시 처음부터. 또 막혔네. 미로 푸는 것보다 그냥 똥 싸는 게 빠르긴 해. 흙! 하면 똥 나와. 이거 좀 과했나? 아무튼 뭐 이런 휴지들도 있고요. 나는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변비가 더 걸릴 것 같다. 이건 별론 것 같다. 하지만 뭔가 조금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싶다. 여기 있습니다. 돈으로 똥 닦으세요. 이렇게 지폐가 인쇄가 되어 있는 휴지입니다. 100달러짜리. 지금 환율로 했을 때 지금 20만 원 있어. 똥을 그래도 닦으려면 한 30만 원 필요하겠죠? 30만 원 것도 안 돼. 한 50만 원 있어야겠다. 50만 원 딱! 이렇게 딱 접어서 한 번 접으면 뚫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잡아서 똥을 싹 닦아줌봐. 이야! 그런 다음에 똥 접어서 싹 닦아. 와! 진짜 횡재하는 기분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근데 휴지가 아무래도 인쇄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빳빳해요. 그래갖고 진짜로 똥을 닦으면 살짝 쓸릴 것 같은. 진짜 쓰랄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휴지 없어갖고 주방에서 키친타올 갖다가 똥 닦는 그런. 자 그러면은 다음 제품은! 어차피 똥얘기 꺼낸 김에 한 번 더 갑시다. 변기 모양 컵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푸세식 변기 모양으로 막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가 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카레를 올려서 보면은 그냥 똥 싼 거야. 실제로 여기다가 뭘 담아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먹거나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갖고 마시면은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조지아 맥스. 옛날부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연락을 한 번은 안 주시더라고요. 오 딱 한 캔이 딱 들어가네. 물을 딱 내렸는데 범람해가지고 막 어어어 이러고 모른 척하고 막 뚜껑 닫아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 나 얼마 전에 고기를 먹으러 갔었는데 아 그래갖고 나 못 샀잖아. 아 이렇게 영상 나가도 되나? 난 모르겠다. 물을 딱 내렸는데 범람해가지고 막 어어어 이러고 모른 척하고 뚜껑 닫아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 그래갖고 나 못 샀잖아. 조금 뭔가 느낌이 이상해. 분명히 그냥 조지아 맥스 맛인데 뭔가 맛이 잘못됐어 지금. 이게 커피를 마시니까 여기 옆으로 맛이 입에서 좀 새잖아요. 변기가 넘쳐가지고 흘러나온 거. 재밌네요. 그렇고 좋네요. 자 다음 제품입니다. 식빵. 아 이거 어차피 오디오만 들어가지. 식빵 방석입니다. 먹고 싶게 생겼죠? 되게 리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아 이거 근데 샵에서 봤을 때는 깎아가지고 식빵의 질감을 만들어낸 줄 알았더니 겉에 프린팅으로 해놨어요. 보통 메모리폼은 이렇게 해서 누르면 쫙 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돌아와. 메모리폼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스폰지급인데? 그러네요. 그냥 스폰지가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샀어요. 이것도. 깔고 앉아. 쿠션감이 안 좋은 방석은 처음 써봅니다. 대단해. 재미있어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멀리서 보면 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은 거 같잖아요. 대형 빵. 약간 조금 방금 표정이 에이 내가 더러워서 해준다 느낌인데? 에이? 아이고 맛있죠. 쿠키도 하나 먹어요? 아이고 맛있죠. 뽀송이 자다 나왔어? 아이고 맛있죠. 만두 두 개 더 먹어요? 아이고 맛있죠. 다음 제품은 과일 메모지입니다. 제가 오늘 엽기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귀여워요. 실용성도 있을 겁니다. 사과 메모지인데 메모를 하고선 찢어가지고 메모장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예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이거 씨를 벗기고선 한 바퀴 이렇게 싹 둘러주면 짜라란! 요렇게 사과 모양으로 메모지가 고정이 됩니다. 인테리어 소품처럼 띡! 세워놓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수박. 얘는 근데 잘 안 선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피망이었나? 파프리카였나? 파프리카 모양 메모지. 마지막으로 얘는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이야 레몬. 근데 이게 잘 세워지는 친구가 있고 아닌 게 있네요. 수박은 완전히 부의 형태가 돼가지고 세워지질 않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아요. 얘네들은 메모를 해야 돼. 그럴 때 사과 한쪽 이렇게 떼가지고 메모 쌉가능. 요렇게 써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책상에다가 하나 세워놓으면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뭐 가격도 얼마 안 했던 거 같은데 천 몇백 원 했던 거 같은데 다만 3M처럼 이렇게 붙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해갖고 자 다음 제품입니다. 에코백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인 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자는 의미에서 코시국 에코백. 진짜 살다 살다 별에 별게 다 나옵니다. 그쵸? 마스크를 요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요렇게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것 마냥 대형으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웃기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데? 이것저것 집어놓고 요렇게 샤꾸를 딱 갖고 딱 하면은 나만의 힙한 마스크 에코백. 크... 스탑 코비드 나인틴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멈춰라. 뭐 이런 느낌으로 있고 렛츠 플로드... 엔펠... 외드... 예... 그리고 소셜 디스탄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시태그로 이렇게 딱 해 있는데 의미가 있는 에코백이 아닌가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거 같이 생기기는 했어요. 간단하게 장바구니 조그만 거 막 사러 갈 때 사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쁘지 않아? 딱 요렇게 가다가 마스크 안 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마스크 좀 끼고 다니세요 하고 마스크 하나 딱 드리고 그리고 가다가 저분이 좀 프링글스를 드시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프링글스 딱 꺼내서 드리면은 이번 제품은 삽자루 티스푼 요거는 그냥 기... 너 이따 죽었어. 요거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재질도 막 그렇게 좋지 않고 티스푼이 산 모양이야. 아이스크림 퍼먹을 때 진짜로 퍼먹는 맛 있잖아. 퍼먹는 맛 아이스크림이 만약에 잘 안 퍼져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 딱 받고선 빡빡해가지고 이렇게 딱 떠가지고 딱 먹으면은 나름대로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삽 혼잡이도 있고 뾰족한 모양이 있고 네모난 삽 모양이 있고요 뒤에도 여기가 파여있는 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삽 모양 티스푼이다 변기에다가 커피를 뜯어놨으니까 커피 이렇게 퍼먹어 좀 삽자루로 똥을 퍼먹는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이것도 귀여워서 샀습니다 동물 케이블 홀더 하나에 몇백 원씩 주고 구매를 했는데 상어 모양이고요 북극곰 오리 사자 파리 아 또 놓쳤네 앙증맞은 하마 고슴도치 핸더곰 토끼 이렇게 동물들이 다 입을 막 으허허허 하고 벌린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동물의 배 쪽을 보시면 배를 이렇게 쬐놨어요 잔인하긴 하지만 선을 넣어줍니다 케이블을 물고 있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충전 케이블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 놓으면 충전 케이블을 안 보고 이렇게 찾을 때 좀 더 편할까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계속 보여서 뭔지 궁금하셨죠 개구리 후드티 위쪽에 자크가 달려있어요 올을 열어 가지고 얼굴을 이쪽으로 빼고선 입는 겁니다 동물 후드티 하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땀 흘리면 이거 꺼끌꺼끌하고 복술 금방 생기는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데서 파는 무릎담요 금방 해지는 거 뭐 그런 느낌인데 낑기는 게 좀 황소개구리가 된 느낌인데요 근데 디테일이 나름대로 살아있어서 개구락지 손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고 주머니가 또 달려왔고 핸드폰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모자를 딱 쓰면은 캬 이러고 있으면은 겁나 카리스마 있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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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이거 재질도 그렇고 자크도 그렇고 굉장히 까슬까슬하면서 편하지가 않네요 이거 에휴 모르겠다 그냥 접어 아휴 이거랑 세트로 하나를 더 샀는데 개구리 눈 안대도 샀어요 얘가 눈이 좀 졸려 안대를 딱 써 다 이렇게 하면은 겁나 카리스마 있어 가으 아아 풀세트 가으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OOTD 인스타그램에 딱 찍어서 올리면은 가으 칼 아 커피 한 잔의 여욕 가으 아휴 모르겠다 창피하다 그냥 접자 진짜 에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